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믄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므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 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였느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래 외조모와 모친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그에게 물려받아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거짓 없는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했는가 도대체 거짓 없는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디모데처럼 디모데의 그 외조모나 모친이 가졌던 것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다 오늘 1절의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대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제 그것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으로 표현돼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한 번 말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구약에 39권의 책을 쓴 것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는 생명이냐 하늘의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다른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늘에는 생명이 있지만 이 땅에는 생명이 없는 존재들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생명이 없는 존재들에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 생명의 약속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생명을 주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그 구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전부가 다 죽은 자라 이거죠 우리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크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메 히브리스 6장을 가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음을 13절과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줌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구약을 잘못 오해하고 읽으면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번성케 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하고 번성케 한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산자라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산자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생명을 가진 자라 이거예요 왜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산자가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가진 자가 또 약속을 가진 자를 낳는 것 또 약속을 가진 자를 낳는 것 이게 생명이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의 약속을 가진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로서 그 생명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야 라는 이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생명이 나에게서 번성이 되어서야 그것이 지금 제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큰 문제죠 결혼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자녀를 낳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이유야 많죠 자녀를 낳으면 양육비가 많이 드니까 지금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니까 결혼을 안 한 이유는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뭐예요? 즐기자 놀자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냥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시대가 변화가 돼서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식으로 간다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주 악한 행위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가 많아지는 걸 원해서 부부가 결혼을 하고 생명에 잉태를 하게 하는 그 이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녀가 생산이 된다는 것과 자녀가 생산이 되어야 그것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과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안 낳으면 가정이 안 이루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작은 소수민족이 되어지면 점점점점 그러다 어느 날 없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원하는 것은 생명의 잉태입니다 생명의 번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낳는 걸 거부해서 설정하는 걸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이유 그것은 생명의 유산을 남기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에 있다고 정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몇 명을 낳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생명을 낳아서 생명을 가진 자들을 번성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갔지 이스마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마일도 열두 방백을 낳아서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마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삭에게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의해서 성취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약속을 가진 자들이 약속의 자녀를 많이 번성케 되죠 이 육적인 자들을 능히 이기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오실자인 예수 그리스의 예표인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단 하나 네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올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신 것은 바로 육체의 생명으로 말미암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그 생명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올 수 없는 중에 낳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이 내려가게 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의 그 육체를 가진 죄인의 자녀들을 낳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육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낳고 안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안 낳으면 나라가 힘을 잃고 나라가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잉태한 자여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늘의 생명은 반드시 나누어지고 나누어져서 이것이 전파되어져서 번성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으로 보는 육체의 자녀를 낳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와 같이 영적인 자녀를 너희가 낳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약속대로 번성케 되리라 번성케 되리라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피로 자녀를 낳은 것이 바로 우리죠 그런데 이 피로 낳은 자녀들이 열두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도 낳았다라는 거예요 열두 제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그리고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방인 제자를 낳는 그러한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가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 받으셔서 그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받았고 생명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쩜 그렇게 지 아빠를 꼭 닮았을까? 어쩜 그렇게 지 엄마를 꼭 닮았을까? 그 엄마 아버지 밑에서 낳은 자식은 그 엄마 아빠를 닮은 것을 다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인데 우리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생명의 약속 때문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생명을 받은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로 이 생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이 그래서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약속이 나에서 나타나는 건 생명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가졌다 말하면서 아 나 생명을 낳지 않아 그러면 생명을 가졌다는 걸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부약의 여인들이 아들을 낳고자 해를 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서 왔어요? 그 아들을 낳고자 원했던 담화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유다는 아들을 둘이나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 담화를에게 그 아들을 주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담화를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유다 집화 중에서 아들이 낳아야 되는데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까지 죽을까 봐 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담화를은 첫째 아들의 아내예요 첫째 아들의 아내가 되어야 그 기업을 물려받거든요 유다의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그 첫째 아들의 아내가 되는 다말에게서는 첫째 아들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아담으로 오셨다고 말하신 이유가 바로 첫 아들이다 이 말이죠 다말이 지혜로운 여인 믿음의 여인이 되어져서 그 시부의 마음을 알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속이고 얼굴을 가리고 유다와 함께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은데 쌍둥이를 낳으며 거기에 베레츠를 통해서 다유당이 오고 다유당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가 아무리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리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및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을 가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을 하죠 가이사라 필립보 많은 신들의 우상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 여기저기 있다고 막 널려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헤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 살아서 약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 드디어 성취된 분이십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말씀해요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바로 그 약속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다 부여받고 오신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생명 한 분만이 갖고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빛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망이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17장 2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왜 보냈느냐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자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자 그를 우리가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야다 경험하고 믿고 그분과 완전히 결혼하는 하나가 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분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준 것을 내가 받아들여 믿을 때 거짓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칫글도 의심이 없이 내가 믿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그것은 거짓 믿음인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약속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단 한 분이시다라는 걸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또한 아는 것 연합이 되어져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이 나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메 그러면 이 나타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두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다른 종교들은 다 아닌 거죠 또 오늘날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없어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준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생명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그에게 사도 바울이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디모델을 이렇게 밤낮 강구하면서 쉬지 않고 생각을 할까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델을 생각하면서 밤낮 강구하면서 쉬지 않고 그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를 생각할 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이 디모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어떤 믿음이길래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느냐 우리 디모델 전서 1장 5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델 전서 1장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메 거짓 없는 믿음을 뭐라고 여기서 말했어요 사랑 무슨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 거짓 없는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교훈의 목적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 거짓 없는 하나님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갖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생명을 가졌어요 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교훈은 사랑을 말한 것이고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고 십자가에서 확증시켜준 교훈은 청결한 마음이고 선한 양심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 뒤모델에서 강구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그가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만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약속했다고요? 조상 때부터 그렇게 약속이었던 말씀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았고 이제 내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줬은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잘 가고 있으니 감사하고 그가 눈물로 나아가는 행보를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 눈물의 기도가 결실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보기를 원하고 너를 보고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거짓 없는 믿음은 선한 양심이구나 겉으로만 보여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모양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은 청결한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뭔가 다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 없는 믿음은 사랑이 우리에게서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청결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가려 가리고 내가 내가 만든 옷을 입고 그리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믿음 바리세인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으로서 죄가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죠 티모델을 향해서 2절에 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소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율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와 극율과 평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 당연히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당연히 그 극율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오 다른 사람에게도 극율을 베푸는 사람이오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요한이 써 2장 우리 4절과 5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이렇게 내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누리고 극율함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자다 라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이 써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를 아노라 그를 믿노라 그의 생명을 가져노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말씀을 지킨다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주님 안에 있는 줄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을 할 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를 요한이 써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즉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진 자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서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지 않은 것이고 사랑을 하면 궁유로 해 질 수 있어요 집안에서 부부끼리도 사랑을 하면 무엇이든지 다 용납하고 궁유로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궁유로 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나도 그 때를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차도바오리 디모델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한 것처럼 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죠 믿지 않냐고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어떤 목사님이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마귀 자식이니까 밥도 해주지 말래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믿지 않냐는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믿지 않냐는 아내가 믿는 남편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기 때문에 믿지 않냐는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믿고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건 사랑으로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은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다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누구든지 의심하고 기도하면 얻은 줄로 믿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야구보가 말하죠 주님을 믿는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물로 내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또는 믿지 않냐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거짓없는 믿음의 유산을 남긴 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모대의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가 거짓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그 어머니와 외조모 외할머니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 그런데 지모대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가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데 아버지는 이방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이 안 되는 이 지모대의 어머니도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외할머니도 거짓없는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을 그 딸에게 주고 그 딸은 이 아들에게 줌으로써 지모대가 그의 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의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소를 권하고 그리소를 따라서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해요 예수 그리소를 믿은 사도 바울이 또 유니게가 그 믿음을 지모대에게 전수를 한 거죠 그리고 지모대도 물려받아서 지모대 역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소에 충성된 일꾼이라는 소리 나의 동역자라는 소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 이러한 소리들을 들을 만큼 거짓 없는 믿음의 신실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유 그들이 예수 그리소를 물려받았는데 은사도 충만하게 일어났는데 그들 안에 필요한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모대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바울에게 배운 대로 자기도 똑같이 그와 같이 해서 돈을 보인 자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소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본받으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주기까지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해야 한 이유는 생명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죽기를 원하는 길로 택한 것이 그 하나 십자가 뿐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소가 아니면 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육체에게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나타나려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육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으로 받은 영의 생명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것처럼 사랑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소가 가신 그 길을 닮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눈물에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영혼이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자라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영혼이 영적으로 얼마만큼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은혜와 평강과 그 극율함을 가진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지를 보고자 보고 싶은 걸 쉬어야 하는 거예요 육으로 만나서 눈 맞추고 육으로 만나서 좋아서 좋아서 우리 우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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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위해서 보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거짓없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짓없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이 나에게서부터 자녀를 낳는 일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스승이 아니니 그는 자녀를 낳은 아비와 같이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스승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쓴 이유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 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신다면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생명은 거짓없는 믿음이 있어야 가져지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반드시 자녀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면 자녀를 낳게 되어져 있고요 사랑하면 자녀 생기잖아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 자녀가 나와요 남자 여자가 연합이 되면 자녀가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데 자녀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자녀가 나오는 것 바로 믿음의 자녀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스마일이 열두 방백을 낳은 것 같은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그분을 닮아서 바울이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본을 따라 그 본을 보이면서 티모데가 또 그분을 따라 그 자녀를 낳게 되는 것처럼 나도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거짓없는 믿음의 길을 가야 나도 자녀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생명을 가진 자라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거짓없는 믿음을 주신 분이에요 청결한 양심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으로 이와 같은 자녀를 낳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거짓없는 믿음의 유산을 낳아서 권성하고 권성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얼만큼 거짓없는 믿음인가 얼만큼 청결한 양심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사랑하는 자인가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이와 같은 거짓없는 믿음의 유산을 낳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